감사합니다. 드디어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제2회 서울신문사가 주최하는 문화대상 수상 기념 공연이며 문화대상 수상자로서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MBC가 후원하는 오늘의 김상희 리사이터의 주인공 김상희 양이 지금으로부터 제1스테이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게 됩니다. 많은 박수로 안녕하세요. 김상희 씨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캐니게 화정하고 복스러운 울산 캐니게 서울의 강 상도 울산 캐니게 연기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오염뿐 아가씨도 많지만 불사기는 편애기 제일 좋대나 난 안어야 상도 울산 캐니게 개인을 좋더라 아멘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캐니게 상냥하고 복스러운 울산 캐니게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캐니게 우염뿐 아가씨도 많이 이를 보냈는데 선물하리라의 선고만 기다려준다면 좋은 선물 하나는 한 번데나 그래서 참돌이가 이렇게 선고만 기다려준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